오늘 새벽이었죠. 홈쇼핑에서 또 와판 유정들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또 아이돌 최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진짜 정말 정말 좋은 기회로 홈쇼핑에서 저희가 또 최초 공개를 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앨범도 너무 좋게 봐주시고 저희 무대도 궁금하셨는지 매진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첫걸음에 내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멤버들이 홈쇼핑을 사실 자주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나왔다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주 집에서 보고 엄마랑 같이 앉아서 보고 엄마랑 저거 살다 말고 저거 제품 좋다 하면서 봤던 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되게 성공한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되게. 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알려놓고 잘 성공이 끝났으니까 이번 앨범 활동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와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이번 곡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 바람대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마이거 바나나가 활동하면서 다른 멤버들도 계속 댄스.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타이밍에 함께 도움을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반이 활동하고 있지만 전체가 활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정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자. 네. 마이크를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우영 기자라고 하구요.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들이. 곡이 어제 나와가지고 리뷰나 댓글들이 많은데 혹시 보시고서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아린씨에게 따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어제 이 자리에서 EXID 한인씨가 영상메시지 보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화답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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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네. 이거. 저 보고 있네요. 네. 어제 그 음원사이트 심은 나무감. 아 나무감. 재배한 나무감. 그 댓글이 너무 인상이 세서 제일 기억에 났던 것 같 그럼. 비밀조원에서 재배한 거에 알고 봤더니 귀엽다 중독된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할 테니까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이 와닿으면서도 감사했어요